아 우리집이 오빠 약간 그린색, 블루색이 좀 난다 제롬아 제나야 아빠가 선물 많이 사왔지 무슨 선물 사왔어 제나야? 그게 뭐야? 제롬이 또 뭐야? 아빠가 호주에서 제롬이 제나 선물 많이 사왔지 엄마가 그랬지 아빠가 비행기로 엄청 싣고 온다고 제나야 제나야 아빠가 호주께 주나? 이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 선물 카투 그럼 이거 끌어주겠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 선물 십자 아니면 일자 십자 아니면 일자 큰 거 작은 거 아빠 여기 제나야 아빠한테 줘 여기 아빠 갖다 주세요 제나 아빠 뜯어주세요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잘 아프고 뜯었다 어 잘했어 잘 아프고 있어서 어 천천히 뜯어 제롬아 손가락을 사용해야 돼 제롬아 어때 마음에 들어? 아빠 왔으니까 저기 헬륨가스로 물고기 조종하는 거 그것도 넣자 아 그거? 응 산지가 1년이 넘어 응 근데 응 사랑합니다 제나야 어때 신발도 신어보고 우와 귀여워 예뻐요 멋져요 멋져요 가위도 제롬아 한번 해봐 제롬이가 응 손으로도 돼? 응 엄마가 택배가 오면 제나는 가위를 갖고 덤비고 제롬이는 힘으로 뜯고 있대 둘이서 박스가 여기 앞에 있잖아 그러면 그러고 있는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치워놓으라고 제나는 무작정 가위를 들고 막 찌르고 있고 제롬이는 힘으로 확 찢고 있고 다 깠어? 그건 뭐야 제롬아 설명해줘 그건 엄마 가까이서 보여줘 그건 어떻게 쓰는 거야? 엄마는 물고기 물속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로보틱 핏이야? 라이프 라이크 살아있는 듯한 그거야? 오빠? 움직이는 거야? 아쉽네 이거 아마 저기 팔 거야 어! 배터리 거기 있구나 배터리 넣어달라 그래야 아 이거 넣는구나 이렇게 해서 봐봐 우와 우리 수영장 가서 그거 갖고 놀면 되겠다 그치? 제롬이 스파이더맨도 한번 뜯어봐 스파이더맨은 너가 스파이더맨 얘기해가지고 아빠가 스파이더맨 사왔네 제롬이 제나는 또 뭐야 그거 뭐야? 응 쉽게 까졌어 쉽게 까졌어 쉽게 까졌어? 응 쉽게 까졌어? 아이구 우리 내새끼 아빠도 뽀뽀해줘 제나 아빠? 아빠? 아직까지는 어색해? 어색해 어색해 아빠 사랑해 제나 응 아이구 눈은 눈은 찍혀가지고 집에서 넘어졌어 어 집에서 넘어진 거래 어디 벽에 부딪혔대 아 심하네 응 좀 그러네 뭐야 뭐야 응 어 괜찮아 봐봐 쟤는 급하면 저렇게 찢고 쟤 나는 가위로 찌르고 있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엄마는 애가 타고 이걸 뜯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순간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아유 우리 가족 봐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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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이제 안되면 가위도 뜯어봐 여기 가위도 깔려가지고 응 응 응 어 이제 제롬이 가위질도 잘해 그치 어 이거 어디서 뜯어온 거야 제나 뭐 어디서 뜯어온 거지 제롬이가 이것도 자기가 그거 하는 것도 궁금한까봐 아 다시 이거 아휴 자기야 내가 네버랜드라 오토노 뜯을 때도 그랬어 어 겁나게 힘들었어 제나야 아빠가 제나 신발도 사왔어 신발도 구경해봐 어 어때 이거 봐라 어 어떻게 어떻게 신발이 뭐야 어 제나 이거 뭐야 엄마 반짝거리잖아 제나야 제롬이 반짝거리는 신발 있지 제나 제나는 없어서 아빠가 사왔대 제롬이 것도 있어 여기 신발 근데 반짝거리지는 않아 제나 신어봐 아빠 이거 신겨줘 제나 아빠 제나 이거 아빠 아빠 신겨줄게 그치 요즘 이게 호주에서 잉꼬라고? 어 애들 많이 잉꼬대 아 이거 어 이것도 한국에 안파나? 이것도 갖다 팔면 돈 되겠는데 그치 어 어 내가 신발을 깠는데 우와 그거는 뭐야 스파이더야 그게 스파이더야 우와 멋지다 응 너희들 요구르트도 안 먹고 지금 신나서 멋지다 아빠가 아빠가 신겨준대 내가 스파이더맨 응 이거 신어 이제 제나 제나 신고 움직여봐 그래야지 반짝거리지 어 제나 열어만 줘 발 넣지마 어 열어만 줘 지가 발 넣어 그리고 지가 일어서 해주는 거 싫어해 제나는 어 땡겨서 응 지가 하는 거 좋아해 혼자 사는 거 좋아해 제나는 일어나보세요 걸어봐 반짝거려 제나야 걸으면 반짝반짝 걸어봐 제나야 일어서 엄마 아빠가 잡아주세요 그렇죠 일어서 걸어봐 아니래 싫어 딱 들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